TV에는 동물학대의 정신화가! 동물은 방송 소품이 아니다! 동물은 방송 소품이 아니다! 식량의 소중함을 알리겠다는 프로그램의 취지를 위해 47마리의 병아리들을 부화시키고 키워 닭볶음탕으로 만들겠다고 밝혀 많은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식량일기 닭볶음탕편 반대 행동은 방송의 소품처럼 사용되어 학대받고 죽어가는 동물들의 현실을 알리고 방송계에 만연한 동물학대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식량일기 촬영장에서 벌어진 동물학대 현장을 목격하고 기록에 고발한다. 직접 키워서 잡아먹는다는 발상 자체가 엽기적이고 반생명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정당한 비판입니다. TV에는 동물학대의 정신화가!